저희는 해양경찰 마르코의 마르코 이광수 룰루 송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 마르코 위험해! 으아악! 안 돼! 마르코! 박하를 위한 거라고? 허허 누굴 속이려고 참아 후호호호호! 허허허허허허헉 무슨 소리지?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야 박수는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신이 나서 빠빠 와빠빠빠빠 빠빠 와빠 포기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거 노래방 길게 좀 갖다주세요 송지호 이광수가 함께한 해양경찰의 마르코가 곧 개봉합니다 많이 보러오세요 많이 보러오세요